전라북도 군산시 해변에 있는 관리도입니다. 작은 섬마을의 해변에서 조개잡이를 하다가 침식과 풍화현상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만들어진 신기한 모양의 바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. 아래를 쳐다보기 아찔할 정도의 계곡도 있습니다. 한마디로 기암괴석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. 어떻게 이런 바위들이 만들어졌을까요? 작은 동굴도 있습니다. 모양이 비슷하긴 하지만 각 바위들마다 특색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신기한 자연현상으로 만들어진 멋진 기암괴석들을 영상 끝까지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연현현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. 2. 자연현현상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